네, 나주에 있는 보감리 전시관에 대해서 보감리 고분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놀라운 스케일, 놀라운 콘텐츠 나주 보감리 고분 전시관이라고 해놨습니다. ANA 문화연구소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에서 이런 거대 스케일 모형을 볼 수 있다, 놀랍다라고 적어놨고 그 밑에 저희가 나주 보감리 고분 전시관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사진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분 전시관의 외부에서 입장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약간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이제 고분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기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거기서 왼쪽에 보시면 유적과 관련된 특별전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설 전시 외에 특별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지나가면 이 모습이 딱 펼쳐지는데 저는 처음 가보고 나서 이야, 이런 전시관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드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위치가 나주의 보감리 유적의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보감리 고분은 마한의 유적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보기 힘든 어쩌면 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고분입니다. 고분이 한 공간에 한 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적층식의 고분의 모양을 볼 수 있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고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도 이 보감리 고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보고 나서 이 고분 전시관 바로 옆에 보감리 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을 보면서 야, 여기 정말 좋은 콘텐츠다. 정말 좋은 유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고분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석실이 조성되어 있는 고분이 실제 크기로 이렇게 모형화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느리네요. 영상이 이렇게 막 켜져야 되는데 이게 느리게 켜지네. 문제네 이거.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석실 안에 보면 이렇게 온관 같은 것과 지금 토기 같은 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함께 매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기 한구 한구마다 다 시신이 옛 사람들의 시신이 들어 있었겠죠. 무덤이다 보니까. 그 벽면으로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10호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 모양의 돌방으로 되어 있는 형식의 무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무덤을 시기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고 지나가는 통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놔 가지고 하부와 측면 같은 경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무덤 시설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보관리 고분에 가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다 이렇게 복토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시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실도 있어 가지고 영상실에서 보관리 고분 그리고 마한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다 보면 보관리 고분과 다시 뜰에 있는 다양한 고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량동 가마터라던가 다시 뜰 마을 유적 영동리 고분군 정촌 고분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 출토된 유물의 복제품 혹은 복제품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실 수도 있고 복제가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고분의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고분의 매장 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토된 유골들 같은 경우에도 유골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이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유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게 모형일 겁니다.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에도 복제된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못 따라가네 이게. 그리고 다양한 온관들도 출토된 것들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실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경사로로 해가지고 쭉 해서 고분의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경사로로 해가지고 위측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네네 이런 여러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 외부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찍은 전시관 외부의 모습이 되겠고요. 전망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주변의 고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플랫폼도 아 플랫폼이 아니라 팜플렛 팜플렛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보관류 고분이 어떤 곳이고 어떤 유물이 출토가 됐고 또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모형 지금의 조성되어 있는 그 모형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보관류 마을에서 발견된 동전 그리고 주변 마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시도 특별 전시도 현재 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촬영한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또 다른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요. 나주 보관류 유적 7차 발굴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관련된 출판 자료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류 고분에 대해서는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어떤 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웅장한 고분을 1대1 스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에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발굴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다. 정말 멋진 전시관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정말 실제와 같이 현장의 모습을 명확히 잘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라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저는 근데 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첫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만든 부분은 사실 예산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아마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아파트형 고분 마한의 아파트형 고분을 1대1 스케일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전시관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남 지역의 마한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나주박물관은 가실 땐 꼭 여기를 들려주시고 여기를 보신 분들은 꼭 나주박물관에 가셔서 마한의 향기를 충분히 즐기고 그러고 가시면 더 좋은 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시관에서는 야외의 전시관에 당나귀를 타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해놨어요. 마한의 고분 중에서 마한의 유적들 중에서 광주의 신창동 신창동 저습지 유적 같은 데서 마차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퀴와 마차에 응용을 해가지고 말을 여기서 탈 수 있는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말은 좀 어렵고 대신에 여기다 당나귀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도 오시면 당나귀 타는 체험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문의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당나귀 체험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면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되고 마한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